충북 청주의 한 눈썰매장에서 비닐하우스 구조의 통로가 무너졌습니다.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. 김건휘 기자입니다. 눈썰매를 타러 올라가는 구조물 아래쪽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. 소방대원들은 들것을 대기시킨 채 경사진 비닐하우스 구조물에 쌓인 눈을 치우며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. 눈을 뿌리는데 저걸 비닐으로 통로를 저렇게 해놓으면 어떡해. 어제 오후 4시 반쯤 충북 청주시가 운영하는 한 눈썰매장에서 이동 통로의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습니다. 이 사고로 눈썰매장으로 올라가던 이용객 10여 명이 파묻혔습니다. 7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3명은 약 30분 동안 깔렸다가 119에 구조됐습니다. 이 중 20대 여성과 10살 남자아이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구조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눈썰매장 이동 통로는 약 30여 미터 길이인데 이 중 절반가량이 무너져내렸습니다. 소방당국은 밤사이 많이 내린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청주시는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영하겠다며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개장 이틀 만에 발생한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. 고층 아파트 사이로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.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당국은 열풍기로 난방 배관을 녹이려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경기도 여주 국민체육센터 건물 외벽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얼어붙은 옥상 배수관을 가스토치로 녹이다 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. 두 건의 화재 모두 1시간여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MBC 뉴스 김건입니다. MBC 뉴스 김건입니다.